데이비드는 각 고객의 부동산 요구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먼저 당신의 목표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특정 기한 내에 집을 팔아야 하거나, 예산과 가족의 필요에 맞는 집을 찾아야 한다면, 데이비드는 당신의 목표를 자신의 임무로 삼고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입증된 실적과 뛰어난 협상 능력을 통해 최고의 거래를 보장합니다. 준비가 되면 데이비드에게 연락하세요. 당신의 성공이 그의 최우선 과제입니다.